나 지금 운경 왔는데 잠깐 불렛나니 오늘 피곤하다고 알겠어 얼른 자 근데 네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한둘이 지켰래 그리 너 그리 너 난 어디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힘든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힘든데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아 떠나지는 열심히 난 지금 황남에 시키던 흘러들 고지 고지 많은데 이게 누구십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한둘이 지켰래 그리 너 그리 너 야 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한둘이 지켰래 그리 너 그리 너 나 너 이러고 사랑을 하냐 같이 소리 그리 너 너 너는 남자 식탁에 술은 뭘 받았네 그것 때문에 나는 다 잃어버렸는데 지금 너는 왜 혀 받고 있는 건데 도대체 도대체 그대 지금 내 옆에 이 문자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그 너를 배웠는데 너네 집을 도착하 그리 너 이 문자 누군데 이 문자 누군데 벨을 내리시려고 고급도 모아도 딱 받은 거야 오마이 너야 비가 왜 거기서냐와 비가 왜 거기서냐와 사랑을 믿어 생긴 해 탈등을 지켜내 그리구 그리구 야곱으로도 사랑이야 그리구 그리구 하나님 다해 그리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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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구